비투비 컴백 쇼케이스 어? 비투비 컴백 쇼케이스? 비투비 컴백 쇼케이스 입장에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팬인데 어쩐 일이시죠? 베이킹 촬영 아 진짜요? 오늘 규곡 선거 촬영하러 오셨던 아! 아 안녕하세요 아 뭐지? 누구야? 조희 씨! 아 진짜 저러고 오셨구나 오빠가 이번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 응원해주려고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오빠에게 안 들키려고 옷도 되게 수수하게 입었는데 이거 너무 이장님 같은데? 나는 기자다 응 되게 긴장감 넘치는 이름처럼 완성도 높은 곡들로 가득 차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럼 비투비 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긴장감 긴장감 네 안녕하세요 이상하나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셋 넷 비투비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좋아요 내 생각을 successor 그럼 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멋있다. 목소리 감미로워. 그리고 저는 오빠에 대한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기자 역할은 제대로 못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오빠가 춤추고 노래하는 걸 실제로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.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못 하는 게 뭘까요? 아들 같아. 이제 청취는 홈턴파이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멋있어요. 너무 멋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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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예요? 어? 우와. 숨어야 돼. 숨어야 돼. 숨어야 돼. 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.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. 천만 남, 천만 남입니다. 아. 아, 박스. 아, 근데 그 천만 남은거. 뭐야? 저거. 어, 저거. 나한테 뭐야? 뭐야? 아, 진짜. 베리베리 맞다. 굉장히 낯이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천만 남 때 이제 저에게 임팩트를 그만큼 심어준 그런 상자였으니까. 와, 묘하더라고요, 뭔가. 어디서 해 봐 봤다. 이상장은 벽에 누가 들어있을 거라는 소리가 안 열어줄까? 이런 누구 들어있으면 안 열어줄 거야 천재 신문가? 안 열어줄 거대? 나 여기 안 줄 거야? 그걸 항상 안 줄 거야 아니 달콤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야? 야 이거 띄우 띄우 그거잖아 육사심이 먹고 싶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이 흥애야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 저렇게 써가지고 혼자서? 뭐 재밌는 거 없나? 꺄아 직접 쓴 거예요? 이분 거 우버가 삐지는 않겠지? 잘 살겠습니다 내 눈엔 석질뷰 우와 어머! 너희 손질로 두 손 밖에 안 보여 너 여기서 20분만 치워볼래? 이거 지금? 빵빵빵빵빵빵 야 아우 왜 내 목이 이렇게 안 보여? 지금 뭐 하는 거야?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지금 손이도 앉아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또 깨알 부인 걱정이에요 아 얘가 또 안에 쭈그려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또 얼마나 기다렸을까 빨리 이제 이거를 열어줘서 쭈그려 있는 걸 좀 더 힘들게 하게 하려고 빨리 열고 싶었어요 희망하시니까 우리 약간 이렇게 하나 로봇 침 동안 하나 둘 셋 오! 뭐야? 없어요 진짜 속았어? 네 하나! 뭐야! 집안이! 어! 집안이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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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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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아! 아 진짜? 아 이거 어떻게 너무 떨리겠어 야 진짜 떨리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한테 재수 쉬운 거 아니야? 야! 이거 뭐 왔다 아니 아직도 뭐야? 아! 아! 불어! 저렁 타는 게 너무 불어! 아! 불어! 제가 기자가 됐어요 아까 아! 정말요? 네 어디 앉아 있었어요? 어디? 우와! 오빠 나 봤지? 아니? 아니! 아니 제가 위에 계단에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노트북을 이렇게 해서 기사처럼 그래서 기사를 쓰신 거예요? 기사를 이제 막 내 기사를 썼는데 그걸... 봤는데 오빠가 봤어 내가 눈 마주쳤어 아까 그랬겠네 그러면은 아 나 다 본 것 같아 막 이랬겠네 아니 나는 뭐라고 쓰셨는지 되게 궁금한데? 아니 근데 저는 이걸 오빠가 보는 줄 알고 일단은 나만 볼게 그럼 일단은 나만 볼게 그러면 내가 사진 찍은 거고 아 이거 있어 아 일기 같이 있었구나 수영뷰 우와 이거 오빠다 눈 마주쳤어 이렇게 있어요? 어머나 신경력 이사네요 이거 알아봤나? 오빠는 오늘도 잘생겼다 기사가 아니잖아 이거 완전 사진 가득한 100m 100m 안 된다 코치야 아니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오빠가 뭔가 알아챈 듯한데 아 맞다 나는 기자다 저도 이번 첫 정규 앨범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중 막내 육성재 씨의 활약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? 아 진짜 이거 너무 펌퍼주인데요? 근데 너무 귀엽다 얼마나 설레임을 가득해서 봤는지를 정확히 표현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귀여웠어요 아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우리 이제 타이틀 곡이 공개되기 전에 한 번 들려줬었어 아 진짜? 근데 우리 파트를 이름까지 다 맞혀 우와 누가 누구 목소리다 누구 목소리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파트를 바꿔서 불러보면 헷갈리지 않을까? 우리가 라이브로 한 번 노래를 해보는 거야 한 소절씩 이거 맞추면 진짜 인정 그래 나도 그럼 저기 섞여가지고 무슨 노래 무슨 노래 괜찮아 눈 뜨지 마요 눈 뜰면 안 되지 자 그럼 눈치로 눈치껏 파트 치고 들어와요 3년 재지하는 것도 날 원하지 않는 삶이 이젠 군대라도 가야하나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이참선 님 오오오 동만들께 말씀드렸니? 은광수 시불이 훨씬 나아요 이참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신기한 게 생각하지 하하하하하하 아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성장디 성장디 오오오 대단한데? 기대해 즐겨 듣던 그 멜로 래퍼군요 민영이가 아 노래 너무 잘하시네 아 이민현이 맞죠? 진짜 노래 되게 잘하세요 비투비 더 푸네 비투비 더 푸네 입덕하셨나보네 입덕했어 입덕하셨나보네 아 진짜 잘 다 맞추셨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제가 노래를 하는 것까지 맞춘 거는 어우 정말 놀랐어요 그럼 그럼 래퍼인데 감사합니다 역시 성재의 반려자로 따이구나 아 그럼 저 부탁하네 저희 축시 한 번만 삼행식처럼 음 여섯 명이니까 여섯 글자? 육성재 조이 뾰일 걸로 축시 뾰다 해주세요 육성재 조이 뾰 네 뾰 어렵다 뾰 뾰 육 육성재에게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아내가 생겼습니다 성 성인이 됐다는 딩거인가요? 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오우 조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겠죠? 어 뭐야? 이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너무 아파갔네 아 이런식으로 어떡해 2 이런 이런 나도 모르겠다 마지막 아내가 뭐야 퓨 퓨 진짜 마지막 퓨 어떻게 퓨 퓨 유직 유직 벽에 똥칠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너무 아파갔네 행복하게 살아라 너무 아파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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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갔네 아유 아유 결혼식처럼 해야 돼요? 자 결혼식 사진은 보통 이렇게 팔짱도 끼고 막 하는데 팔짱 끼워야 돼? 어색해 어색하니까 짱이 형 그러면 이렇게 하자 신부가 신랑 팔짱을 끼고 아 그래도 형들이 형들이 발음 잘 잡아준다 하나 아유 형들이 최고다 아우 예쁘다 나 한번 몰아주십시다 자 몰아드릴게요 이제부터 나도 몰아주십시다 넌 이쁘게 찍어야지 주인공이야 자 하나 둘 셋 둘 셋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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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우와 이거 죽어야 돼 이거 죽어야 돼 이거 죽어야 돼 이거 죽어야 돼 진짜 You stand by me All I don't stand with me All I don't stand with me You've gotta go Any 윤 that if you type in this *** 10 15